둘이 얼마나 데워졌는지 보고 이거를 오늘 깔고 온돌빵을 만들어서 잘 겁니다. 진희동산. 그래서 저희 세 명 어떻게 자요, 다른 세 명? 여기 세 명이랑 보트에서 세 명 자세요. 배정. 누가 보트에서 자고 누가 여기서 잘 건지. 언니가 샀으니까 언니는 땅에서 자. 아니야, 싫어. 나는 답답해, 어디 이렇게 들어가면. 언니, 보트에서 자면 발은 올리고 자야 돼, 이렇게. 언니 그러면 좋아해, 보트 빠지고. 그러면 보트를 여기 가지고 올라와서 보트에서 자, 자자. 그래? 그래? 근데 이 IBS 갖고 올까? 갖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갖고 와야 되겠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놓자. 하나, 둘, 셋. 어, 안 돼, 여기. 무너지면 안 돼. 하나, 둘, 셋. 어, 안 돼, 여기. 무너지면 안 돼. 어우. 굴불. 굴불. 여기, 여기는 아직 안 꺼졌는데. 저기, 저기, 저기. 어, 여기 아직 안 꺼졌어. 물이 많아. 이렇게 하고선 비닐을 깔면 좀 낫지?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구멍을 막았어, 언니. 오케이, 오케이. 좋아. 시영아, 이렇게 잡아줘, 이렇게. 그냥 이렇게잖아. 저 끝에 가서 같이 잡아, 당겨줘. 어, 어. 옳지, 와. 됐어요. 됐어, 잘했다. 좋은데? 됐어? 완전 좋은데? 완전 좋은데? 네. 오, 괜찮네. 됐어. 텅포만 안 놨으면 좋겠다. 민경아, 좋아가 봐. 저거 더 깔아야 돼, 저거. 우리는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지우야. 위를 막자는 얘기지? 어, 어. 맞았어, 언니. 오케이. 여기다 막으면 이 수도 안 막고. 그렇죠? 여기도 하나 놔야 될 것 같아. 얘네들도 다? 됐다. 됐다. 됐어? 바람이 엄청 들어오는구나. 벌레, 벌레. 너무 좋네. 이재아, 저거 열지 않습니다. 대박. 어머나. 너무 좋지? 벌레. 냄새 너무 좋다. 막 힐링될 것 같아. 그런데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주운 돌판인데 일단 좀 데우겠습니다. 돌이 얼마나 데워졌는지 보고 이거를 오늘 깔고 온돌빵을 만들어서 잘 겁니다. 아, 뜨거워. 그대로.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뜨거워, 진짜 뜨거워. 자, 이제 이대로. 오후. 그대로 지금 온도빵. 그대로 온도 유지되겠죠? 뿜뿜야. 따뜻한 심장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묻어주면 일단 심부 온도를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온도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닥은 됐으니까 침낭 대신 할 거. 이거를 우리 이거 아까 주운 거. 이 마대자루에다가 좀 담아서 침낭처럼 덮고 자면 될 것 같아. 마른 갈대, 갈대 집은 저기 안에 넣고 자면. 넣고 자면 따뜻하겠죠? 하... 중간중간에 엮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입구까지 이렇게 봉쇄를 했고. 자, 이대로. 이렇게 이불까지 됐습니다, 이제. 이건 오늘 나의 베개. 아, 약간 이쪽부터는? 네. 저 낮은 베개가 좋더라고요. 낮은 베개. 들어가 있잖아. 으악! 으악! 땄다! 언니 내 살! 잠깐만. 됐어? 언니 좁아요?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자리만 잡으면 돼. 하체가 추워. 진짜 여기가 따뜻해. 위에 따뜻해. 온실효과? 아, 진짜. 믿어지질 않나? 아니, 그거 저번에 끝나고 나서 아들 뭐라고 하셨어요? 고생했다고 하는데. 뭐 어디 상상이나 할까? 진짜. 응. 아, 근데 위에 진짜 추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추울 것 같아. 아니, 근데 저희 진짜 세면또림이 이렇게 누울 수 있나? 나 옆으로 이렇게. 이거 여기. 누워. 누워. 누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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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네. 너무 좋은데? 진짜. 비밀 동작이야. 아니, 그러고 여기 끝에를 꽂으면. 어, 괜찮은데? 어우. 바람 부는 것 봐. 아, 진짜 춥다. 갑자기. 그치? 네. 오, 오하니. 아, 세상에서 추운 거 제일 싫어했는데. 어때요? 와, 보글보글 다 흘렀어 지금. 맛있게. 맛있게 삶아주겠죠? 좀 걷어서 맛을 한번 볼까요? 맛있습니다. 간이 딱 적절하게 들어갔습니다. 우와. 이거를 한 대 모아서 한 번에 먹으려고. 좀 웅탱이로 이렇게 모아서 한 입에 털어서 먹을 겁니다. 입안 가득. 이렇게 먹어야 돼. 입안 가득. 뭔가 씹는 맛이 나죠.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그렇게 고생을 해서 다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생존사항이 거의 저한테는 어떤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제 다 해놓으니까 오늘 너무 편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쉬어. 안 쉬어. 어휴. 쉬어. 보이니까 계속 하게 돼. 머리 아파. 이게 당 떨어지고 이러니까 기운이 안 나 약 좀 먹어 잠깐만 호박이라도 먹어야지 안 되겠다 좀 드세요 언니 어 식었어? 왜? 왜? 그 얘기 듣고 있죠? 칼집 내가 집이 보인다 빨리 와봐봐 먹을 건 없어 먹을 건 없어? 진짜 아무것도 없디 밤 두 개 밤 두 개? 진짜로? 그러게 어제 보니까 왜 이렇게 야박하냐 여기? 밤이 없더라고 그렇죠 언니 언니 가봤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야박해? 자연히? 어저께 우리가 그냥 다 주워온 거야 그게 아 언니 밤 다 됐어 빨리 와 눈 좀 떠봐 같이 먹게 마시고 더 눈 떠줄게 다른 것도 부을까? 잘 굽네 뭐? 언니 앉아 누가 더 앉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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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왕이야? 벌레 없어? 진짜 벌레 없어 없어? 여기 엄청 많아 정연아 이거 봐, 알 봐봐 이거 숨자 숨을까? 이거 너무 기쁨을 두 배로 주는 거야 아니, 근데 없다고 해도 성령으로 믿을 거야 아, 배부르겠다 시영이가 두 개만 따고는 게 아닌데 그래, 이 시영인데 이렇게 빨리 갈라기를 해 냄새 너무 좋아 중밥 냄새 어머,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네